2022 빛가람 에너지벨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가 11월 30일 본사 1층 로비와 빛가람홀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빛가람 에너지벨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회사가 해마다 주간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총 42개교를 대상으로 6월에 작품 공모를 받은 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9개 작품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진대회 당일 본사 1층 로비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9개 팀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현장에서 작품 및 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2차 심사가 진행돼 대학교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이 마이스터고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받은 작품은 목포해양대학교 스핑크스팀의 음성 얼굴 인식을 이용한 건망증 보조 시스템과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03 난일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지팡이 SK인으로 올해는 특히 대상팀의 지도교수와 교사에게 우수 지도자 상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장현 사장과 ICT본부 정재훈 부사장, 권대혁 ICT기획처장을 비롯한 실무직원들과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조길식 교감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며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현 사장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 융복합 시장의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인 ICT 전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대회를 통해 미래 인재인 학생들의 필수 역량과 자질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에너지 ICT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